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가로든 세로든 길게 생겨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뭐니뭐니 해도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맞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늘은 가로든 세로든 긴 토지에 잘 어울리는 76평 박스용 모던 스타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홈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경기도 파주에 시공 예정인 76평의 박스용 모던 스타일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86평 김포 현장은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주 현장은 건축 인허가가 나오는 대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9월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파주 현장은 내가 집 지을 땅이 가로든 세로 형태로 유난히 길어서 고민 중이신 예비 건축주님들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땅에서는 기역자로 꺾어서 남서양이든 남동양이든 주택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여서 앞마당의 활용이 다소 애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경우 그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큰 메스를 기준으로 거실의 위치를 돌출되는 느낌으로 배치했기에 가로든 세로로 앉혀도 전혀 거실을 기준으로 마당을 볼 때 어색하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이 모델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박스용 모던 스타일로 심플한 느낌을 많이 가미시켜서 디자인했지만 자칫 심플함에 빠지다 보면 너무 단조로워지면서 세련미가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엘리베이터 부분과 거실 부분의 외관에 포인트 벽체를 적용했습니다. 외장재로는 밝은 계열의 세라믹 사이딩 베이스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산쪽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 배면에는 파벽도를 적용함에 따라서 느낌적으로 중화함을 배가시켜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박스용 모던 스타일의 경우 최대한 이쁘게 디자인을 하다보면 지붕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해지는 디자인이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이중그림자 싱글보다는 징크 지붕재로 시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징크 지붕재를 그리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박스용 모던 스타일의 경우 지붕 경사도가 완만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볼 때 채 흐르지 못한 지붕의 최소한의 빗물이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쳐버리면 미세한 형태의 습기가 되어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방울로 맺힐 수 있는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만한 경사도의 이중그림자 싱글 지붕에도 당연히 지붕 방수 시트를 다 시공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세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이후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부 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건축주가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르게 될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의 공간으로 묶어서 단순히 잠자는 공간인 방과 분리에서 계획함에 따라서 건축주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 1층이 51.5평, 2층이 24.8평으로 1층에는 안방을 포함해서 방이 2개, 화장실 2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2층의 경우 음악실을 포함해 총 3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은 지하주차장 25평을 제외한 면적이 1, 2층을 포함해서 총 76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공간들이 시원시원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현장의 경우 2층 구조의 단독주택이지만 지하주차장에서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두 손 가득 물건을 들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손쉽게 다닐 수 있는 편리성을 갖췄다는 것이 장점이기에 고령의 부모님들도 오르락내리락 하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게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다용도실을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활용하는 건축주분들이 많으시지만 이 현장은 다용도실과 세탁전용실을 구분해서 설계해 다용도실과 세탁전용실의 고유한 역할 수행 공간으로 활용케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이 현장은 토목공사 이후인 9호를 착공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벌써부터 엄청 기대가 되는 현장인 만큼 예비건축주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60평 전후로 적지 않은 규모를 계획 중인데 땅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등으로 걱정 중이신 예비건축주님들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델이 좋은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주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